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급할거였나? 여기가 흉가 있구요! 띠로리로리로리로리리 띠로리로리로리리 띠로리로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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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겼네 아이씨 잠겼네 안쪽에 어라? 뭐지? 분명히 잠겼었는데 다시 잠가줘 이 거지같은 다시 잠가 다시 잠가 다시 잠가줘 손가락이 안다 잠겼네 못들어가 못들어가 아이씨 벌써 이렇게 잠가다니 다른 구멍을 찾아봐야겠군 흠 가장 마땅한 데가 어디 있을까 아이씨 맨날 못들어가네 아이씨 아이씨 사실 미는 문이었다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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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난 엄마를 위해서 달릴거에요 엄마 나 텐션 좋아 언제든 좋아 왜냐구 티가 좋으니까 와 느낌 봐라 몇시 퇴근이지? 아 그거 정하고 들어가야되잖아 픽스비 2시 반 알람 맞춰줘 2시간 31분 후에 탁초 어 근데 나 이거 충전이 안돼 아 잠깐만 나 비디오가 충전이 안된다 주작이 아니다 뭐지? 아 됐다 가자 분위기가 싸하다 아니 아씨XXelly 너무 어섭다 아 개무섭네 어 이씨 나 무섭다 돌아와서 들어가볼께요 사실 멧돼지나 고란이 튀어나오면 안되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 으아악! 무서워 아 여긴 호수였나봐 이 집 되게 부잣집이었네 호수도 있었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별장이 어디야? 그래 원래 여기가 여기가 맞는데 여기가 맞는데 참고했구나 가자 집터가 여기 있었던거 같아 내가 살건데 너 없어졌어 여기도 여기도 쌈박하지 좋아 야 여기가 좀 쌈박했다 가려한데 두둥 탁 왜 자꾸 이게 충전이 안되냐? 가보자 아니 조기 퇴근은 아니고 지금 85%인데 이 오빠들이 겁나 빨리 나왔네 자 소리 충전이 안되네 충전이 안되네 자 여기 일단 해볼게 아 빨리 내려가서 가지고 올까? 자 이하풀 측정기 이쪽 이쪽이 강하잖아요 오늘은 뭐야 개뼉다우가 저기 달려있네 뭐야 개뼉다우야? 돌이 쳐있어요 막 붙어있는거구나 너 여기 계세요? 왜 불빛이 약해지지? 여기다 장비 설치하고 끈 좀 가져올게 선이 말썽일줄이야 생각지도 못했어 장비를 어떻게 놔두지? 지금 여기 EF 측정기는 해놓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EF 측정기는 해놓고 갔어야 되는데 플라즈마는 안 들고 왔고 이거를 이 책상을 좀 이용을 해야겠다 왔다갔다 하는지 프레쉬 빛이 점점 약해진다 프레쉬 빛이 점점 약해진다 프레쉬 빛이 점점 약해진다 자석을 붙여놓고 오르볼 여기다 하나 그리고 사면 뒤쪽에 하나 해줄게 깜짝 놀랐잖아요 자 이렇게 설치하고 정기상 켜고 안 좋아 하ش 깜짝 놀랬네 깜짝 놀라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한 거야? 너무 키워놓을 줄 아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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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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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이라구요 진짜 뭔가 있는거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파장이 지금 걸어맞고 있다고 보시면 되요 뭔소리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거 다리인줄 알았네 잠깐만요 자 오류걸 잠깐 꺼볼게요 오류인지 아닌지 잠시만요 이쪽에 아니 오류는 아닌거 같은데 잠깐만잠깐만 소리 찾은거 안녕하세요 저는 고스트헌터 윤시현입니다 혹시 여기에 누구 계십니까? 아 ㅅㅂ 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이거 뭐야 지금 봤어 지금 깜짝 놀랐어 이거 뭐야 이게 여기 왜 꽂혀있어? 이게 여기 왜 꽂혀있어? 손 다 아 오이씨 에휴 뭐야 이거 아 parent 고크 깜짝 놀랐고 더 가까워졌어 들어올려고 그러나 안뇽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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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 뭔가 들어왔어 뭔가 소리가 돈다 왜 그러세요? 왜이래? 지금 뭔가가 들어왔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뭔가가 들어왔어.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 소리는 제가 왜 놀랐냐면은 보통 새면 도망을 가야 돼. 왜냐하면 불빛이 있고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놀고 있는 거야. 제가 그 집밖구리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새소리에 대해서 잘 알아요. 새소리하고 비슷한데 점점 내 주위로 가까워지니까 무서운 거야. 웬 여자가 웃으면서 다 오는 것처럼. 근데 여기 불빛만 없어지면 저기서 자꾸 오르골이 울리잖아. 지금 또 안 울려. 근처에 있다니까. 잠깐만. 이 근처에 여기 지금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가 웃는 것 같아. 스노우는 잠깐만. 지금 오르골 때문에 불빛을 자꾸 이쪽으로 돌리고 있어. 지금 이 오르골도 지금 이 두 번째 거는 꺼놨고. 지금 얘는 켜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 근처에 있는 건가? 지금 여기 근처에 있는 건가? 여기 근처에 있는 펜이 우리는 가야 되겠는 brac이 있고 이제 여기 안에서 온라인으로 켜고 있는 상대들이 시간 충격 objections 아인덱은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냐 왜 또? 그니까 가까이 온다니까. 왠 하얀색 옷을 입은 하얀 여자 둘이서 저 소리를 내면서 나한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봐 개연수지 않아요? 형 그래 지금 다가오지마 이 그지같은 새들아 오지말라고 움직일 수가 없다 저 소리에 맞춰서 지금 박자 아 쇠 때문에 쇠가 왜 가까이 샌데 가보자 나 이제 더이상 더 두려움에 떨 수 없어 성단봉 어딨어 내가 그렇게 오락오락하게 죽을 것 같아 너희들한테 어? 무서움에 덜덜 떨면서 죽을 것 같냐고 어? 어? 이런 싸워먹는 새끼들 정체가 뭐야? 누가 들어왔어? 철문소리 철문소리 저거 진만 좀 챙길게 철문소리가 뭐지? 지금 소리 안나네 엽 저거 물이 안 나네 아 성내봉 거스트 박스랑 좀 해볼게요 노숙자가 여기서 나오면 더 무섭지 제정신이야? 이런데 노숙자가 나오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 노숙자가 나오면 안 돼 더 미친 눈이야 전자기장이 아까 전에 손이 갔었죠? 여기랑 스노우는 몰입하지 마세요 그냥 창고 형식으로 해보는 겁니다 스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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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킹 아 제발 스노우 광고 좀 에어여 우아 와우! 아이씨 뭐야 입 벌려 입 벌리면 내 의자한테 입 벌려 형 잠깐만요 나 후레쉬 배터리 좀 갈게 후레쉬 배터리가 왜 나는 진짜 자신이 없다 여기는 진짜 자신이 없어 형아들 여기가 무당토여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기가 눌러 드립이야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짜 무서워 뭔가 이상해 일단 고박하고 EVP하고 고박하고 그저 이런 기분 처음이죠 뭔가 야리꼬리한 뭔가 느낌이 싸해 D46에서 47에 저장됩니다 불은 못 보겠어 후레쉬만 좀 내릴게 다시 올릴게 살짝 올릴게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여기 왜 계시는 거죠 저기 침대가 이건 다 뭐야 카세트야 2분 14초 아 이걸로 레코드판이라 되게 오래됐나 봐 봐봐 들어볼게 불은 못 보겠어 프레쉬만 좀 내릴게 다시 올릴게 살짝 올릴게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여긴 의자들이 묻어있는구나 여긴 왜 계시는 거죠 저기 침대 저기 침대 뭐야 뭐야 여긴 vier 아직 같이 올릴게 수업 subst максим Ireland 4cm 고цион 전 검수 첫引き 5cm 으로 오랫pes 상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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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스러운데 아니 이게 외교육을 하냐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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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할아버지인가 이거는 솔직히 내가 단어를 못 잡아낸 거야 근데 어떻게 못 잡는 거지 이걸 어떻게 고스트박스 한번 해 볼게요 고박은 안 될 수도 있어 일단 한번 해 볼게 잘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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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3 2 2 다이서도 고박 투로 꺼내야겠다 이번엔 확실히 재워드릴게요 잘 자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대답해 네 이름은 뭐야? 어떤 건가요? 저는 고스트헌터 윤시원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을? 가을? 다은? 다은아? 다은아? 윤다은? 윤다은 대답해!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